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회장입니다. 좀 늦었네요. 제가 오후 시간에 영상을 올렸어야 하는데 갑자기 몸 상태가 메롱이 됐어요. 메롱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갔습니다. 목이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거의 중저음 베이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관리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목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그 장은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피 2602.59 가리켰고 개인들이 한 1조 522억 아주 시원하게 팔고 도망갔습니다. 외국인 782억 기관이 9702억 매수였어요. 오늘은 코스피에서 기관 애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확실하게 샀고 코스피도 강보합으로 간 거죠.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이 0.92, 하이닉스가 0.21%, 삼바가 0.28, 우선주 1.33, 기아가 0.7, 네이버 0.2, LG화학이 0.1% 이렇게 올랐습니다. 떨어진 종목은 LG앤솔이 0.9, 현대차 0.1, 포스코홀딩스 1.46% 빠졌네요. SDI도 0.78% 빠지고 포스코 퓨처엠 1.97% 빠졌습니다. 카카오도 0.76% 빠지고요. 2차전지 섹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섹터가 좋지는 않고 오히려 반도체 쪽이 좀 날라다니는 그런 기본입니다. 코스닥은 848.34% 가르쳤고 0.73% 빠졌네요. 개인들이 361억, 외국인들이 282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애들이 한 9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에코프로비엠이 3.57% 빠지고 에코프로 3.89% 하락을 했네요. LNF 3.61, HLB 0.9, HPSP 1.47, JYP 2.09% 하락을 했습니다. 좀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띄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압이고 포스코디엑스가 요즘 근래에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4.06% 올랐습니다. 알테오젠 4.5, 셀트리온 제약 2.55% 올랐고요. 레인보우도 한 1.7% 빠졌네요. LS머트리얼즈 9.90 빠졌습니다. 빠진 종목들도 꽤 눈에 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도 막 비리비리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올랐어요. 3년 만에 본전이다. 아래층 도착한 8층 구조대의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했다. 8층 구조대. 좀만 기다려라. 8층 구조대. 간다. 갑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원금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3년 됐어요. 벌써 만으로 3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죠.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몸 상태가 메롱이 든지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동네방네에 플랜카도 붙이고 싶습니다. 모를 때 투자해가지고 오랫동안 물려있어요. 물려있었죠. 그래가지고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게요. 반성하면서 살게요. 지난 3년 동안에 마이너스 30%였죠. 했는데 30% 버텼죠. 이제 조금 남은 팔만전자 회복 정도는 못 기다릴 게 없습니다. 못 기다릴 게 없습니다. 섬성전자 주가가 5월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을 하면서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죠. 소위 팔만전자, 구만전자에 매수한 뒤에 손실 구간에 놓여있는 개미들 사이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전망에 인공지능 투자 부문에 따른 반도체주 강세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증권가가 제시한 목표 주가 수준이죠. 8만원에서 한 9만원 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예상이 실리면서부터 지금 난리다. 난리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7만 6천 6백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장중 전 거래로보다 1.05% 상승을 해가지고 7만 6천 7백원까지 올랐고 연일 52주 신고가를 썼다. 52주 신고가를 썼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날 종가와 장중 52주 신고가 모두 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종가로는 지난해 1월 18일 이후 장중 고점으로는 지난해 1월 19일 7만 6천 9백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삼성은 지난 20일부터 4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 주가 자체만 보면 지난 19일부터 이달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이더라. 5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겁니다. 이에 증시 일각에서는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오르고 있어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국내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 컨센이 9만 1,917원입니다. 9만 1,917원 목표 주가 컨센이요. 9만 1,900원이다.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의 동반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쌍끄림 매수 외인 오빠들과 기관의 양아치들 다들 양아치들이야. 그때는 금융정보업체 인포백스에 따르니까 외국인들이 지난 20일부터 4거래일 연속 5,358억지 58억원어치 기관 애들은 지난 19일부터 이내까지 5거래일 연속 1조 237억원어치 승매스 한거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내년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이런 수요 증가 그리고 업황 회복 기대감에 힘입은 것 같아요. 아울러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반도체의 종목으로는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니까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등 중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상무부죠. 산업부와 안보국이 내년 1월과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분야 100개 이상의 기업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기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되면 향후 삼성과 하이닉스 등의 범용 반도체 재고 소진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번 조치는 중국 현지 반도체 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반도체 수급을 고려하면 중국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과 하이닉스 등은 예외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 한번 더 뵙도록 해요. 이렇게 한 번 더 뵙도록 하십시오.